양치할 때 거품이 배에 떨어지나요? 아! 궁금할 수 있어요! 배에 떨어집니다! 보통 높은 곳에 떨어지죠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집니다 원래 양치하다 거품 떨어지면 발로 떨어지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로 떨어지나요 디딘 씨네? 발로 떨어지나요 디딘 씨네? 좀.. 아 뭐가 무시한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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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어본 거잖아 발로 떨어지죠 저는 하여튼 뭐 지금 뭐 괜찮아요? 지금 새벽 1시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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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아 네가 이리 한 물어놨 너무 가시네 그럼 figure 다 좀 partic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